. 잘 쳤네. 좀 있다면 내가 직접 만져줄게. 오른쪽 근처같이 원기둥 위에 반구를 올려놔. 발음 잘해야 돼? 올려놓은 모양에 부피자라고 했어. 원기둥 사실은 웃기지도 않은데 웃지마. 부피는 뭐야? 9파이 곱하기 얼마? 밑에 원기둥 붙어. 7이니까 얼마? 63파이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반구 반구 부피자라고 하면 얼마 나와? 3분의 4파이 곱하기 R 세제곱이니까 R 곱하기 R 곱하기 R 근데 그게 몇 개? 2분의 1개지? 정확하게 식 쓰면서, 식에 대한 해석하시면서 쓰세요. 그래야 그래야 그럼 얼마야? 9이? 18파이가 되겠죠? 둘이 다 얼마냐? 다 몇 번? 5번입니다. 1국이 더 많아요. 1국이 더 많아요. 1국이 더 많고 3000은 더 많아요. 감사합니다.